농구의 미친 자를 찾아서 농구 재밌다! 크록스맨! 포터택! 농구의 미친 자를 찾아서 크록스맨! 오늘 아주 대단한 분들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최강농구동아리 주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박수!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동아리 농구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주에 대한 자랑 및 소개 저희 동아리가 외부 대회를 많이 나가서 유명한 것도 있고 예선에서 잘 올라가는 팀인데 직전 대회에서는 떨어졌는데 크록스맨과 1대1 하면서 더 실력 키워서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별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에 기엄둥이 이민욱입니다. 2학번 이지섭입니다. 별명은 배주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슈퍼르키 권현준입니다. 체육교육과 19학번 양세훈입니다. 좋은 벤치를 맡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 2학번 김인우고요. 주의 미래를 맡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 17학번 이지훈이고 주에서 과거를 맡고 있습니다. 1학번 명정민입니다. 주에서 탱크를 맡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주 주장 주에서 박명수를 맡고 있는 김상지입니다. 2학번 이진혁이고 조용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8학번 신영헌이고요. 해외에서 살다 와가지고 외국인이라고 많이 체육교육과 2학번에서 평상시에는 킹카를 맡고 있는 조용호입니다. 별명들이 다 굉장히 좀 이상하네요. 자 가자고! 이 정도는 다 던지거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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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발견. 어디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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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들어와, 들어와. 수빈 나왔어 처음에 힘을 빼놔서 삼럼를 좀 놓치는데 제가 못살려 가지고 아쉽고 те history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돌파 위주로 할 것 같아요 4단계 5단계 6단계 5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 아 너무 조용하셔서 좀 죄송하지? 주장님이 마지막이세요? 네네네 예상과 너무 달라가지고 좀 힘을 빼놓고 한 두 개씩 넣어줄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기를 올려버린 것 같아서 좀 부담이 됩니다 아 양말 우리 양말 신었어 제가 이거 한 번에 8개씩 구매하고 그랬어요 이 양말이 최고예요 최고 로웨A 오우 western 로웨어 instil 잘하시는데요? 물론 나한테 안 되지만 2학번 이지섭입니다 야구선수 배재환을 닮아서 배재환이라고 2학번 명정민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탱크 맡고 있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a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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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주 17학번 이지운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최후군 학교과 2학번 조영우입니다. 보여줘! 보여줘! 킹카! 킹카! 잘하십니다! 기봉기 좋다! 잘하세요! 언더덕! 언더덕의 힘! 보여줘! 마지막! 축하! 안녕하십니까 이상학번 권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번 김인우입니다. 스탭 좋아! 스탭 좋아! 스탭 좋아! 스탭 Uma 스탭 좋아! 스탭 좋아!! 스탭 좋아! 반기 dare! 안녕하세요. 제가 한 골 넣어버리겠습니다. 한 골이요? 네. 세 골 덱인데요? 아, 저는 한 골 넣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언도독이시구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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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위, 보. 누구 지목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다 컸어요. 괜찮으세요? 이런 걸 이겨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완전 이렇게 올라와 계시거든요. 아, 이제 펀스맨 기술. 아, 예. 보여주시죠? 아, 예. 아, 예. 아! 하나, 둘, 셋. 1, 2, 3, 4, 1, 2, 1 너무 잘하는데요? 1, 3,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이 정도가 하면 프로가 가야해 ㅎㅎㅎㅎ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오! 수리석, 뭐야!! 한 번 더! 어,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 와, 뭐다해, 뭐다! 와아아아아아악!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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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아, 알겠습니다! 간다! 오케이! Q. 크로스맨에 와서 이겨 보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이를 갈고 다음에 두 명씩 올라가는 선발전 경기에서 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승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뵀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뵀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고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쭈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기가 예상됩니다. 왜냐? 이제도 오재근한테 진공. 무슨 공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프로 프로듀스들이 쓰는 거예요. 여기 이 공이 적응이 좀 필요하거든요. 큰일이야.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골 바꿨어요. 짜가 없어.